네, 시시각각 변화는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독이 시간이죠? 지금 댓글에서도 제발 각독이님이라도 좋은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과연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을지 각독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증시각도의 곽세한준입니다. 네, 어떻게 까치까치처럼 좋은 소식 좀 갖고 오셨을까요?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이 첫 번째로 미국 선물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점, 그게 가장 특징적인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앞선 미국의 미래이고 하니 우린 잦아들고 있으니 그 부분 조금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난 주말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그런 흐름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매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얼만큼 잘 받아내느냐의 문제인데. 네, 일단 앞서 잠깐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만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하일드 회사체 금리가 떨어지던 게 다시 살짝 올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또 올라요? 아니, 또 오르는 건 아니고 고점에서 피크 쳤다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오다가 잠깐 반등이에요. 이게 반등일지 아니면 다시 취소될지는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스프레드 가격, 스프레드 격차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매도에서 매수로 언제 바뀌냐.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일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미국에서 지금 달러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쯤 빠질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개인들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좀 유리한 건 뭐냐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기관에 비해서는? 네. 그런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신용 거래와 대출 거래예요. 이거는 사람을 쫓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심리적인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훨씬 더 심리적인 기반을 약화시켜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신용과 대출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혹시나 잘못돼서 떨어졌을 때 그냥 바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에 쭉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할 때도 그냥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온몸으로 다 얻어맞았지만 조금 회복하고 언제 좋아지지 이러고 있는데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은 그렇게 급락할 때 그냥 없어졌어요. 계좌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용과 대출 거래는 개인들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게. 그게 영업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에요. 대출과 신용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직 지금 모두가 모르는 게 저희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지. 지금 2주간 하이라이트 기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가서 빨리 꼭대기에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으니까 2주간이니까 이 흐름... 1월말부터 2주간이래요. 맨날 2주야. 아주 2주가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앞으로 2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우리 뉴스 같은 거 봐도 항상... 지금 저 곽 부장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얘기. 트럼프 얘기예요. 2주가 지금 제일 어렵다. 네. 이미 데이터가 있었겠죠.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말한 이후로 쭉쭉쭉 올라오거든요. 아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올라온다는 게 뭐 확신자? 네. 모든 숫자들이 다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지나서 과연 괜찮을 것이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 이게 계속 또 주고받을 겁니다. 실물 경기 악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이제 충격 안 받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훨씬 4월달치가 나오면 훨씬 나쁠 건데 3월 말치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실업률만 많이 뚜껑이 따졌지 다른 것들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취업률 이런 것도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알고 있었어. 더 나빠질 걸?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시작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미 누구야? 학원의장도 말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대응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이 나오고 그런데 시작이 또 나빠져. 그러면 뭔가 또 대응이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게 질병 관련된 대응이야? 아니면 금융시장의 대응? 그러니까 지금 하원... 스티뮬러스 패키지지 뭐. 네. 인프라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지. 네. 인프라 2조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쓸 게 뭐 있어요?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쓸 겁니다. 아마도. 네. 계속 대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W자로 빠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 하반기 나빠질 때 떨어진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가 이제 되었고 얼만큼 장기간으로 이어질지에 따라서 진짜 미친 가격으로 한번 다시 보고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상황까지는 지금은 또 다 녹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엎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다 녹이고 있고 한국도 이미 다 녹이고 있고 지난 주말 보니까 한국은 녹이긴 녹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애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특색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랠리. 우리가 바라는 랠리는 달러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금리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얼만큼 이제 지지력을 가질 것인지 우리는 좀 따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미국 빠져도 우리는 올라간다? 네.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외국인들은 이제 딱 고정된 5천억에서 1조 달러. 그렇죠. 5조에서 1조 달러. 아니 5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 사이를 팔 것이고 개인들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정도 막아주면서 미국보다는 선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지금 미국 상황과 상황도 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랠리의 조건은 하나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랠리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종합으로 해보면 달러 강세, 채권 강세, 유가도 강세였는데 유가는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한 25불 내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에서는 시장이 쭉쭉 치고 나갈 여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저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어떡하죠? 뭐 사실대로 전해 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 시장 살펴보시면 미국 S&P 1.5% 빠졌고 다운은 1.69%, 나스다운은 1.53%, 러셀 2천은 1.94%. 이렇게 모두 1%대 중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하이라이트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하이라이트야? 하여튼 지겨워 죽겠네. 하이라이트가 지구를 계속 돌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럼 올랐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건데 그중에 하나가 취업률이었습니다. 취업률 잠깐 보고 들어가면 실업률이 4.4%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3.5%, 예상은 3.8% 나왔는데요. 역시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충격은 안 받아요. 아직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잖아 하는 건데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70만이 줄었습니다. 예상은 16만 줄 거라고 봤네. 역시 빠르지. 그런데 이미 우리는 660만의 그걸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계속 빠질 것이다. 이게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독일은 0.47, 영국은 1.18, 프랑스는 1.57, 유로스토은 0.95%가 빠졌습니다. 달러지수가 약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0.68. 역시 이게 빠져야 돼요. 저희는 이게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패를 받았고요. 유로달러는 1.08. 그러니까 유로가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로가 안 좋은 게? 네. 유로가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처리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유럽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채권을 같이 발행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여전하거든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도와줘.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독일 같은 데가? 네. 그렇죠. 조율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엔도 108.47 달러원도 좀 올랐습니다. 0.75%로 올라서 1,236원.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미국 10년물은 1BP 떨어지고 2년물은 1.4BP. 그 다음 30년물은 0.1BP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졌고요. 전일가 대비로는. 그래서 채권도 이제 믿을 거는 없고 달러와 미국 채권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에요. 미국이 왜 이자를 그때 막 엄청 내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별로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나마 해서 이 정도로 지금 막고 있다? 네. 해서 이 정도로. 만약에 안 했으면 실물 타격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이 안정이 된 거죠. 이 실물 상황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실업자수, 청구자수 이런 거 봤으면 그런 조치 없이 그걸 봤으면 정말 파일 없이 2008년 재판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공물은 넘어가고 WTI가 28.97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25입니다. 연기되었죠? 9일로? 네. 9일로 연기된. 500 플러스 웨이.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금값은 강세였습니다. 1,648달러, 구리는 0.8% 떨어졌고요. 보베스파이 3.7% 하락, 상하 0.6% 하락, 그 다음에 항생도 0.7%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1.4, 아마리온 0.6, 마이크로소프트 0.9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는 0.3% 오히려 올랐고요. 퀄컴 AMD는 4%대 하락을 기록했고, 테슬라는 잘 나갑니다. 요즘에. 테슬라도? 네, 잘 팔려요. 계속 판매가 예상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전기차로 많이 도는 부분들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서 쌍용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그런데 주가하고 이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저희들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좋다는 건 인정, 잘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 그런데 주가하고는 또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실체 본질과 주가의 상황들은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더 많은 소기업 대출과 현금 지급, 실업 대책 등 추가 부양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은 이거 2조 달러 인프라 어떤 식으로든 조선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도 얘기했고, 민주당 반대파인 하원의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항목만 조율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과 관계없이 개도교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준이 미국 은행들에게 배당을 중단하라고 했다. 은행들한테?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상당히 주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왔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연준 관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 라이클리 하면서 언 라이클리 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다시 코멘트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행주들은 다시 이것에 따라서 은행주도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어 봅니다. 유가의 흐름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좋은 뉴스가 좀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보다는 좋을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 각도희님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 엔드, 예측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미국 선물이 오른다는데 미국 선물이 오르는 거는 반영을 일부 조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이 올라서 일부 또 녹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분명히 수급이 달라요. 그렇죠. 수급이 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 아마 좀 차별적인 장세가 벌어지고 있죠. 한 10% 올랐어요. 코스닥이. 언제요? 시동만 바닥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세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관심거리죠. 삼성전자 일방의 매수에서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스닥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 밸류가 좀 높은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가신다면 U자가 됐든 V자가 됐든 W자가 됐든 내년 이맘때쯤이면 지금 지수가 저거의 상황 빼고 이게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이어져서 경기가 정말 박살나는 상황들이 아니라면 지금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게 연장이 되어서 경기가 박살나고 주가가 박살난다면 현금을 들고 있다가 더 싼 가격에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기록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는 거죠. IMF에 준하는 정도 수준에 그 부분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겠죠? 네. 지금 예봉은 다 꺾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의 핵심적인 단위들은 예봉이 꺾였어요. 이거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캐를 따는 것하고 비슷하다. 처음에 딸 때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입혀요. 금방 익숙해진다. 네. 근데 한 번 따고 나서 꺾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희마리를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예봉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쉽사리 다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일드나 이런 것들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번 꺾이고 나면 그냥 그 문제는 이슈에서 좀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